비타민C 우리가 흔히 비타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비타민C를 떠올릴 만큼 이 대표적인 비타민이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요 만약 비타민C가 부족할 경우 우리 몸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할 경우 첫 번째로 상처 치유되는 속도가 늦어집니다 비타민C의 대표적인 기능은 콜라겐 합성입니다 따라서 비타민C가 부족할 경우 피부 조직 재생 능력을 저하시켜 상처가 났을 때 아무는 재생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출혈이 자주 발생합니다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할 때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거나 코피가 잤다면 그건 비타민C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콜라겐은 피부 조직뿐 아니라 혈관과 뼈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비타민C가 부족하면 혈관을 구성하는 콜라겐의 정상적인 합성이 방해되면서 모세혈관뿐 아니라 치아와 잇몸이 약해지며 출혈이 잘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코에 있는 모세혈관이 약해지게 되면 코피도 자주 나고 그 외에 피하, 근육내, 내장의 출혈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전혀 함유되지 않은 시기를 먹은 지 20일에서 40일 정도만 지나면 괴혈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콜라겐 합성이 저하되면서 혈관, 결합조직, 뼈가 약해져서 출혈과 멍, 치아가 빠져버리거나 연골과 근육조직이 변형되고 부종, 관절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세 번째는 탈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콜라겐은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유지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비타민C 부족으로 콜라겐 합성이 줄어들면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건조해지고 심지어는 빠지기까지 하며 탈모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 가지 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 외에도 항산화제로 작용하면서 여러 화학반응의 보조인자로 작용하는 산성의 수용성 비타민인데요 항균작용이나 면역세포의 활성과 증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서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 결핍 시에는 질병을 일으키는 세분이나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요로감염, 피부 알러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피부가 칙칙해지게 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뿐 아니라 멜라닌의 과도한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피부를 환하고 탄력있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비타민C는 미백이나 기미, 주근깨 예방과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우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결핍되면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 생합성이 저하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분이 예민해지기 쉽고 스트레스도 더 쉽게 받게 돼서 우울증과 신경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이 축 처지는 만성피로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비타민C의 권장 섭취량은 남녀모두 하루 100mg인데요 임신이나 수유시 그리고 흡연을 하는 경우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비타민C의 요구량이 늘어나 더욱 충분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항노화, 만성피로해소, 피부 노화 방지, 항암, 만성퇴행성 질환이나 감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메가요법이 각각 받으면서 하루 3000mg을 복용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비타민C는 하루 2000mg 이상 복용을 했을 때 위경련,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산성이기 때문에 공복에 복용하는 경우 특히 고함량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속수림 등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C는 식사와 함께 혹은 식후 즉시 복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신장결석이나 신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고함량 복용을 주의하는 것이 신장결석의 재발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중에 천연비타민이라는 문구로 마케팅을 하면서 판매하는 비타민C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 천연비타민C와 합성비타민C는 생물학적 작용이나 생체 이용률의 차이가 없고 천연비타민C 역시도 제조공정상 화학적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로는 차이가 없는 단순 마케팅 농간인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여 현명한 소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碑lära 꼬치 하여 substanti 충전 … 이야 호연